1-2.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저기요, 실례지만 우체국이 어디예요? 저기요, 실례지만 우체국이 어디예요?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실례지만 우체국이 어디예요?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실례지만 우체국이 어디예요?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실례지만 지하철역이 어디예요? 실례지만 지하철역이 어디예요?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실례지만 지하철역이 어디예요?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저기요, 실례지만 지하철역이 어디예요?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실례지만 은행이 어디예요? 사거리에서 똑바로 쭉 가세요. 실례지만 은행이 어디예요? 사거리에서 똑바로 쭉 가세요. 사거리에서 쭉 가세요. 사거리에서 직진하세요. 실례지만 은행이 어디예요? 사거리에서 똑바로 쭉 가세요. 실례지만 편의점이 어디예요? 실례지만 편의점이 어디예요?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실례지만 약국이 어디예요? 실례지만 약국이 어디예요?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조금 가면 왼쪽으로 가세요. 조금 가면 왼쪽에 약국이 보일 거예요. 보일 거예요. 실례지만 약국이 어디예요?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조금 가면 왼쪽에 보일 거예요. 조금 가면 왼쪽에 약국이 보일 거예요. 저기요, 실례지만 우체국이 어디예요? 저기요, 실례지만 우체국이 어디예요? 저기요, 실례지만 우체국이 어디예요? 사거리에서 똑바로 쭉 가세요. 조금 가면 왼쪽에 우체국이 보일 거예요. 사거리에서 똑바로 쭉 가세요. 조금 가면 왼쪽에 우체국이 보일 거예요. 보일 거예요. 실례지만 우체국이 어디예요? 사거리에서 똑바로 쭉 가세요. 조금 가면 왼쪽에 우체국이 보일 거예요. 저기요, 실례지만 편의점이 어디예요? 저기요, 실례지만 편의점이 어디예요? 저기요, 실례지만 편의점이 어디예요?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조금 가면 왼쪽에 편의점이 보일 거예요. 조금 가면 왼쪽에 편의점이 보일 거예요. 조금 가면 왼쪽에 편의점이 보일 거예요.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조금 가면 왼쪽에 편의점이 보일 거예요. 저기요, 실례지만 지하철역이 어디예요? 저기요, 실례지만 지하철역이 어디예요?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조금 가면 오른쪽에 지하철역이 보일 거예요. 실례지만 지하철역이 어디예요?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조금 가면 오른쪽에 지하철역이 보일 거예요. 실례지만 지하철역이 어디예요? 실례지만 지하철역이 어디예요?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조금 가면 오른쪽에 지하철역이 보일 거예요. 실례지만 지하철역이 어디예요?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조금 가면 오른쪽에 지하철역이 보일 거예요.